세계적 영화 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 필름 스튜디오가 전주에 제2스튜디오를 건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지난 7일 체결된 전주시와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제2스튜디오 건립과 관련 기업 유치, 관련 투자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피터 유 뉴질랜드 쿠뮤 스튜디오 대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전주에 머물며 영화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